생각보다 안 무서워요. 저희는 이제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타고 그래요.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탄다고. 엄마야. 뽀뽀, 나 갔다 올게. 안녕. 안녕. 진짜 하늘이 이렇게 편안하구나. 양탄자 탔다고 생각하고. 나 너 미워. 언니, 난 사랑해. 타고 내려서 저를 욕할까 봐. 어떡하지, 제발 재밌게 타셔야 될 텐데. 막 이런 마음에. 김지안도. 지금 원수가 될까 봐. 제발 재밌게 타게 해보게 이랬어요. 과연 사자 후가 나왔을지. 자, 이제.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자, 뒤로 쭉 앉아보시고. 자, 다리 위로. 뒤로 출발. 멀리 보세요. 출발. 언니. 오, 잘한다. 오, 또. 오. 오, 또. 오, 더. 오, 더. 오, 잘 가시네요. 오, 잘 가시네요. 오, 잘 가신다. 오,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오, 오. 오, 좀만利야, 좀만利야. 잡으시면 안 돼요, 좀 위험하죠. 어때요, 못됐어요? 손실까네, 손실까네.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아요? 몸이 막 이렇게 막 돌아왔어. 야, 내가 바람에는 연약하구나. 다시 타자. 어, 진짜래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걸로 탈래요? 오, 정말 나 무서워. 오, 무서워. 진짜 무서워. 오, 오,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탔다, 집 라인 탔다, 이보.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유, 정말. 야, 생애 첫 번째 도전. 잘하셨네요. 저 날이 1일이에요. 집 라인 1일. 집 라인 1일. 무섭구나. 무섭다. 여기 있으니까 좀 실감이 난다. 땅바닥 깊으면서 엎드려 자세를 취할게요. 땅바닥 깊으면서 엎드려 자세를 취할게요. 땅바닥 깊으면서 엎드려 자세를. 아, 잠깐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서 슈퍼맨 버전으로. 너무 멋있었어. 하는 방법이 이렇게. 아, 이게 뭐야. 아, 세상에. 출발할게요. 본인 치료도 닫히면. 아, 된다. 아, 정말. 정말. 정말 날아가는데요? 아, 정말 딱. 이야. 아니, 보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원더우먼 같아요. 진짜. 진짜 예뻐요. 네. 우와.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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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이거 왜 이렇게 빨라. 바람이 너무 세요. 지현아, 한 번 더 바꿔? 바꿔 타자. 야, 진바닥은 재밌어, 의외로. 재밌어? 어, 의외로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아니, 나는 하늘하는 기분이야, 진짜. 그치, 그치. 아, 정말. 아, 너무 재밌었어. 다리가 달달달. 어, 너무 재밌었어. 어. 손 떨려. 자, 우리 완성, 완성. 우리 사진 찍어야 돼. 해냈다. 아, 훌륭해, 훌륭해. 아, 멋있다. 예정아, 훌륭해. 고맙습니다.